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비 거점이 점령되었군요 비 거점을 함락시켰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 비 거점이 점령되었군 cod remove your legends L value 나도 C 거점을 함락시켰군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에이 거점이 점령됐군.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이 거점이 점령돼. 이 거점이 점령되게이시고 기름이 받을 수 있죠. 이 거점은 점령하니 차지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비거점이 점령됐군. 상대도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끼지.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상대도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끼지.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전시킬 수 있을까?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. 승리가 아까워졌군. 그래도 긴장을 풀지 말게. 그들도 마찬가지일 테니. B 거점이 점련됐군. 완승을 거두었군. 그러한 경우 Крас군이 다 빠짐거는 마찬가지일 테니. 정을 쩔을 쩔다. 이은브라이드 성령은 다시기를 뺀습니다. 그 분야. 이 특권을 쳐다보니, 그들은 다가오는 점이iteit에 남은 공격과의 고감동을 하지 않음. 아멘